websites 뭐야 이거 갖고 장소리예요? 이거 확인해야지 먼저. 한번 이렇게 확인하고 이렇게. 여기 알잖아요. 꼼꼼하시다. 이거 봐봐. 거꾸로 놓으면 어떻게 하나 놓고, 어떻게 놓고 하나 놓고 거꾸로 놓고 이렇게 놔야지, 의외로. 이렇게 놓으면. 그게 무슨 상관이야. 아니, 우리가 상관없어요. 이렇게 있건, 이렇게 있건 이게 무슨 상관이야. 맞는데 그래도 사람밖에 다르니까 나는 이런 거 좋아요. 잔소리꾼이에요. 어떤 잔소리, 그렇게 해야 돼요? 뭐가 잔소리야, 나는. 옷 입는 것부터 해가지고 뭐 여기 단추가 왜 없냐느니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무슨 단추야? 이게 인도시거든요. 여기까지 이렇게 많이 벌어졌다는 거죠, 지금. 옛날에 네팔으로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 그랬어요, 많이. 되게 엄하신데요, 남편 분이. 호텔을 짓습니다. 진짜 시어머니 같대요. 내가 놀게. 진짜 약간 교수 스타일로. 그러니까요, 교수예요. 오, 맛있겠다. 이거 고기는 이름이 던드리 치킨이야. 던드리 치킨이 던드리라는 말이 뜻이 난 하덕이에요, 하덕. 여기다가 구워서 먹는 거잖아요. 원래 이제 향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불맛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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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맛. 맛있겠다. 맛있겠다. 저런 거 하나 집에 하나 만들고 싶지 않아. 이게 있으면 좋겠어요. 파도가. 한입 망고벌 나오십니다. 어머, 저것도 네팔 음식이에요? 아니요. 이거 새로운 개발하는데. 난 나왔습니다. 완전 러시 나왔습니다. 오, 러시 너무 맛있어요. 비닐이 너무 좋은데.